구수함도 업, 건강도 업, 글루텐 프리 식빵 한입 어떠세요? 이제 다크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당도가 상당히 낮아요. 실제로 오늘 만드실 저희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전혀 달지 않고요. 설탕도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요. 다크 초콜릿을 먼저 녹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탕물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물을... 여기다 올려놓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몸 좀 아는 것 같아. 우리가 이따가 흰자를 이렇게 쳐주시고 이렇게 머랭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머랭. 이건 뭐예요? 흰자. 아, 흰자. 흰자를 이제 하시는데 작업을 하실 때... 어머,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런 거 잘 시키세요, 잘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설탕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케이크 하나에. 그러면 아주 좋은데, 그렇죠? 제가 써볼게요. 흠흠. 헉! 왓! 왓! 와우! 와우! 이게 전문가의 부정보가의 차이입니다. 프로, 프로. 뭐하는 데스크가입니까? 이런 거 하면서 패스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세요. 헉! 몸이 너무 좋아요, 여기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찍어봤을 때 살짝 원풀이 생기도록 해주시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단단하게 올리시면 좀 더 풍부하게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드시면 이 정도만 만드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 나서. 이거 녹이는 거군요, 그렇죠? 녹이고 나서 여기다가 노른자를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를. 져준다. 네, 이 잔열로 마스카폰 치즈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 이게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크림이, 크림치즈나 마찬가지인데 약간 우유랑 젖산이 섞여있는 치즈예요. 신맛보다는 조금 고소한 맛이 많은 치즈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그래서 이거 같이 섞어 드실게요. 오늘 이제 만드실 거는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요. 아몬드 가루로만. 그게 아몬드 가루예요? 네, 아몬드. 와, 맛있겠다. 아몬드 100% 가루예요. 얘를 넣어주실 거예요. 여기다요? 근데 이거 하실 때는 좀 체를 쳐서 넣어주시는 게 저희 가루를 같은 경우는. 체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사이사이에 약간 붓순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체를 침으로 인해서 공기 투입이 되면서 이제 물주들이 좀 잘 섞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체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르신들한테 좋은데요. 아몬드 가루가 충분히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머랭에 반절해서 일단 조금. 아, 여기다 반절을요? 네. 이 정도면 되겠다. 네, 좋아요. 한 70% 정도까지만 섞어주시고, 이 정도 섞었을 때 나머지 머랭에 여기다 넣는군요. 이거 하고 선생님께서 한번 섞어보세요. 머랭끼가 남지 않도록 조금 섞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품에 구멍을 만들어요. 오시기 전에 이제 호두를 조금 부어놨어요. 반절 정도는 넣고 반절은 위에다가 뿌릴게요. 식감도 좋겠네요. 조금만 섞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와. 네. 여기서 살살, 살살. 너무 희망이네. 틀에 담은 케이크는 170도 온도에서 약 40분간 구워주는데요. 과연 완성된 모습은 어떨까요? 엄마. 굿은 타크, 초콜릿.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 갔다가 딸한테 우리 손잡이 좀 먹여라. 그러면 오늘 하루가 굉장히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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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사랑할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즐거워요.